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지상 진상 이라는 부분 때문에 요까지 개념만 조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저까지 가는 거고 시간 안되면 조금 어차피 본문에서 하니까 그죠? 일단 요것만 조금 잡겠습니다. 요거 잡으려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조금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깊이 있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임피던스는 요것만 해도 이제 1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복소수 해석하는 부분에서의 임피던스가 이제 어느 수준 가니까 이게 왜 이제 진상 지상이 나오느냐 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첫번째가 뭔가 하면 z는 r 더하기 j의 x 오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r이 뭐예요? 지금 복소수 개념으로 하니까 그죠? 당연히 실수가 나와야 됩니다. 저항이라는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x는 j의 x는 허수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어떻게 나타난다? r이 횡축으로 나타날 거고 그죠? 여기에서 허수가 종축으로 나타나는데 요 두개의 각이 몇 도? 그쵸? 90도로 나타난다라는 의미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z가 요렇게 온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각이 여기에 오는 데야 요것도 나중에 본문에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직렬로 하면 세타가 여기 와요. 여기에 오기 때문에 z분의 r로 계산을 합니다. 코사인 세타를. 근데 병렬이 되면 세타가 여기로 가요. 그래갖고 z분의 x로 계산을 해야 돼요. 역률을. 이 문제가 꼭 나옵니다. 왜 내는가 하면 잘 틀리겠죠? 그죠? 근데 개념을 잡고 있으면 절대 틀릴 리가 없는데 이게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보면 잘 틀리거든요. 그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죠? 그게 물어보는 문제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역률을 가지고 또 할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직렬백렬일 때 역률 계산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무적인 문제가 있어요. NCS 형태로 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한전 그 서류를 줄 때 r분의 x 값을 줍니다. r분의 x가 몇 분의 몇 치다 하고 놓으거든요. 원래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전학 강화 계산하고 극자표 넣어가지고 이제 다 계산하거든요. 전학 강화율이 얼마고 하는 것들 다 계산해가지고 발송 배정 기술사들이 곡을 가지고 이제 송배정 개통을 짜가지고 막 하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곡을 볼 줄 알아야겠죠. 여러분도 공무원이나 군무원 되시면 설계는 거 해가지고 당연히 뭐 기술사들 가지고 오면 내가 정확하게 이게 왜 이리 낫다 이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값이고 이거 가지고 어떤 걸 계산해 갖고 이 값들이 나왔다 하는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것 때문에 이걸 수업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도 어떻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각도를 구할 수 있고 이 각도로 나타나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크기는 앞에 적힌 값은 크기의 값이고 뒤에 각도로 나오거든요. 뭐 53.1도 혹은 뭐 45.48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고 하는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알아야 삼각함수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값이 역률이 얼마가 나오고 뭐가 얼마가 나오고 이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문제로 물어봐가지고 여러분들 괴롭힌다라는 의미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다라는 거는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당연히 최소한의 그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삼각형으로 나타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크기는 얼마에요? 루트의 r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이건 크기에요. 크기.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도는 뭘로 구한다? 아크 탄젠트의 r 분의 x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각도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3, 4가 되면 몇 도라고? 53.1도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53.1도를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3, 4, 5가 나오거든. 그렇게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안 배운 화가 있죠. 그렇죠? 리액턴스 x입니다. x도 단위는 오음입니다. 리액턴스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xl 이거든요. 이 값이 xl 마이너스 xc거든. 그때 이제 xl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 값이 이제 오메가 l이 되고요. 오메가는 교류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 각속도라고 해요. 각속도가 얼마인가 하면 2파이 f입니다. 자, 이 자체가 시험 문제로 물어봐요. 리액턴스는 단위가 뭐죠? 리액턴스는 단위가 뭐냐고? 오음이잖아, 오음. 자, 이 안은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죠? 인덕턴스는 단위가 뭐였어요? 헬리죠, 헬리.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줘가지고요. l은 해가지고 오, 헬리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l 해놨는데 오, 오음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면 헬리로 줬으면 이거는 뭐다? 오메가 곱해가지고 오음값을 환산해 줘야 된다라는 말이고 오음으로 줘버리면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자체로 바로 계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교류애로 해석을 할 때 l하고 c가 단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안 봐버리면 어떻다? 이제 혼자 이제 막 헤매는 거라.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량성 릴렉턴스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xc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메가 c분의 1이에요. 오메가 c분의 1이라는 말은 이 자체로 단위는 오음입니다. 근데 야는 뭐다? 단위가 파라데이 혹은 패러데이, 그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c를 요렇게 주는데, 그죠? c가 뭐 5패라데이다. 그럼 뭐해야 돼요? 2파이 f값 곱해서 계산해 줘야 된다란 말이죠. 근데 c가 5옴이다. 요렇게 놓으면 실제로 c라고 적혀있지만 이건 뭐다? xc값이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단위 잘 봐야 돼. 단위를 야사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오케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유도성, 용량성. 저기에서는 또 진상, 지상. 유도성, 용량성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L이 나왔고 C가 나왔고 R이 있었죠. 그래서 R, L, C를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자, 그러면 또 보자고요. 요 사항에서 Reluctance까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요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R, L, C가. R, C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R만의 해로입니다. R만의 해로라는 거는 전압이 있고 저항이 있고 여기에 뭐가 흐른다? IR 암페어라는 이제 저항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교류는 0에서 2π까지 놓읍니다. 전압은 요렇게 0에서 2π까지 요건 π예요. π는 파이는 단위가 라디안입니다. 라디안으로 나타내는 이유가 뭔가 하며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각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각도로 나타낸 뭐예요? 18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나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길이나 거리의 개념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제 거리나 길이 이걸로 나타내면 이 값 얼마예요? 그쵸? 원주류로 놓으니까 3.141589 해가지고 쭉 나가지고 이 값으로 나와요.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자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어떤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각도의 의미 두 번째 거리의 의미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를 도로도 안 나타내고요. 메다로도 안 나타내고 뭘로 나타낸다? 라디안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IR의 값은 얼만가 하면 이렇게 해 놓습니다. R분의 V Ampere 크기는 작은데 지금 위상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올라갈 때 올라가고 널칠 때 널치잖아. 같이 그저 그래서 R만의 회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동의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제가 수업할 때 책에 있는 대로 이걸 이제 페이저 도로 많이 그렸거든요. 그런데 페이저 도로 하니까 교류해서는 이해하기가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교류 파형에 맞춰서 그리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공무원이나 국무원이 되시고 나면 자격증을 내가 따고 말고를 떠나서 자격증 공부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학교를 다니면 너무 길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조금 다녀가지고 기능사 과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산업기사나 기사 과정도 한번 들어보시고 기술사 과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다 듣는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 듣는 것만으로 해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나 군무원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대단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절대로 인강으로는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전기 쪽은 좋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고 실강을 듣고 하면서 사람들끼리 친해져 있어야 돼요. 왜? 어차피 그 바닥에서 볼 거니까. 좁아요. 되게 좁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L만의 회로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이제 L이 와있다 이 말이에요. 볼트가 있고 요걸 이제 웜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L이라도 실제로는 L이다? XL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IL이 흐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0에서 전압은 그대로입니다. 2파일까지. 전압은 절대 안 바뀌거든요. 전압을 기준으로 무조건 여러분들 교류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전압은 뭐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의 기준은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부하단은 전류 기준이니까 전류 기준으로 해야죠. 이러면 전압하고 전압이 반대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교류에서 위상관계가 그러면 이제 개념 잡기가 굉장히 모호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안 흔들리고 전기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기준을 또 뭘로 두고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전압을 두고 하는 게 낫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IL의 파형이 IL의 파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파이 해가지고 IL의 값이 XL분의 V입니다. L분의 V가 아니고 XL분의 V로 계산을 한다고 자, 그러면 이거는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0에서부터 출발하고 난 다음에 2분의 파이 늦게 전류가 출발하는 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는 뭐예요? 90도죠. 뒤집니다. 그렇죠? 2분의 파이 90도 뒤진다 라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유도성 유도성 혹은 지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는 유도관에 가지고 매트 위에서 하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는 아시죠? 땅 위에서 유도하면 뒤지거든. 오케이? 그래서 지상 유도성 뒤짐 이게 같은 말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 오케이? 땅에서 유도하면 뒤지니까 어디 가서 하라고? 매트 위에서 하라고. 이걸 전류 기준으로 하면 반대죠. 그렇죠?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섬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고리 외우면 헷갈리니까 뭘로 외운다고? 전압을 기준으로 외운다는 말이에요. 보다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잖아.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전압 기준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C만 해요. 자, V이고요. C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O음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말이 C지 실제로는 무슨 C다? 그렇지. XC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흐르는 전류가 IC가 되겠죠. 그렇죠? 충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파형은 전압 기준으로 그립니다.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전압은 똑같아요. 근데 C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먼저 충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IC의 값은 XC분의 V가 됩니다. 가면 실제로 요 값은 뭐예요? 오메가 L분의 V로 계산을 해야 되고 요 값은 오메가 Cv로 계산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오메가 C분의 1분의 V가 되니까 그죠? 요 계산 문제도 물어봐요. 요걸 물어보는 것 보다는 요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조금 더 고급져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물어봅니다. 요걸 물어볼 때는 제일 재밌는 게요.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공식을 털려보면 참 그 시기에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전압이 출발하기 전에 전류가 먼저 출발해 붙죠. 그죠?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2분의 파이 90도 압섬입니다. 요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용량성 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봐봐요. 0에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요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온다고 플러스가 오는 거라 자 시 봐봐 요 값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진상은 요게 요렇게 파형으로 공부를 해놓으면 어떻다 진상하고 진상이 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예를 하는데 요걸 페이저로 해버리면 굉장히 그 시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뭐야 열어버리거든 그래서 교류는 될 수 있으면 뭘로 하는게 낫다 교류 파형으로서 RLC를 이해를 하는게 가장 낫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 외에 저 부분은 본문에서 하는 걸로 하고 요걸 알아야 일단 교류는 할 수 있으니까 복소수하고 요 복소수의 진상 진상 이라는 말 유도성 용량성 이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는걸 정확하게 알아라 이말이에요 됐죠